쟤들 어떡해? 바나직 지팡이 바나나와 마법의 환상적인 만남! 최첨단 냉각기술이 탄생시킨 마법의 지팡이가 바나나를 나노입자로 갈아 얼려주기 때문에 한입만 깨물어 먹어도 몸이 꽁꽁꽁! 음! 더위가 싹 사라졌어! 이런 건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거야! 맞아! 친구들과의 우정도 키워주네! 가까운 상점에서 바나직을 만나세요! 가까운 상점이라고? 한정판 제작! 당장 사세요! 빨리요! 헉! 한정판 제작이네! 사러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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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러가자! 난 못가! 난 지금 도장가야 돼! 중요한 훈련이 있단 말이야! 감정 다스리긴! 가까운 상점으로 출발해!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은 거야? 음! 두두두! 바나나와 마법의 환상적인 만남! 스타! 지금 못 간다고! 그렇다고 너 혼자 갈 생각도 마! 지구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! 이봐요! 세작물은 왜 열어야! 저리 가지 못해요! 그리고 나를 다른데다 숨기라구요! 가자! 준비됐어! 출발해! 음! 마르코 움직이라고! 네 발로 이 네모 발판을 밟으면 되는 거야! 이럴 때 보면 지구 생활에 익숙치 않은 건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아! 응! 너무 느려! 샤방샤방 부스터! 으악! 무술 도장이잖아! 마르코!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 없어! TV에서 그랬어! 빨리 사야 한다고! 한정판이라 매진될 거야! 내 말 듣고 있어! 내 목적지는 여기였어! 무술 도장! 나도 스케줄이 있단 말야! 헉! 사랑하는 친구 마르코! 먼 여정 함께 해준 거 정말로 고마워! 남은 길은 나 혼자 묵묵히 걸어가리라! 잘 있어! 친구 마르코! 아... 여기 주인은 늑대 인간이군! 이얏! 해칠 생각은 없다! 늑대 인간!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바나집 지팡이! 여기가 가까운 상점 맞죠? 어디서 가까운 곳이오? 으악! 또 수수께끼! 흠!